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충북에서도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의과대학도 의대생의 집단 휴양 여파로 새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더딥니다. 충북 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10곳의 전공의 대다수가 여전히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116명 가운데 1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달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 35명은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태가 2주 넘게 이어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는 사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리기 위해 충북대병원 등에서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새학기를 맞은 충북의 의과대학 두 곳은 의대생 400여 명의 집단 휴학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대 본과는 지난달 19일이었던 개강일을 오늘로 미뤘다가 오는 25일로 또 한 번 보류했습니다. 권국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도 모든 학사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한편 충북대와 권국대는 오늘까지 의대 증원을 신청하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의대 증원은 없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